자, GS마트에서 산 야채고르기 한번 먹어볼게요. 담백한 감자와 6가지 야채가 만난 아삭한 오 부드러운 야채고르기, 그린비, 노푸드, 당근완동, 감자약과 6가지 야채가 속 6개 들어있네요. 만드는 방법은 튀김솥 프라이팬인데 저는 에어프라이어로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기름을 충분히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6개, 6개가 크게 들어있어요. 자, 에어프라이어에 하나, 둘, 셋, 세 개밖에 안 돼요. 자, 세 개만 먹어볼게요. 올리볼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올리볼을... 두두개, 2개, 1,000원, 러블라이어로 두피, 1,000원, 2,000원, 그리고 1,000원. 5분이 지났는데 5분이 지났는데 역시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뒤집어서 눅눅해지는 흐뭇흐뭇하면서 안된거에요 아, 그러면 흐뭇흐뭇흐뭇흐 흐뭇흐뭇흐뭇흐뭇흐 흐뭇흐뭇흐 끝 이제 됐겠지 그래서 저같은데 흐뭇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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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자 고독게 한번 먹어볼까요? 고독게는 케첩으로 소스에 두꺼운 소스 음 음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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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 음~~ 야채가 그냥 그대로 들어있네요 꽤 괜찮은데 음~~ 겉은 바삭바삭하고요 그렇게 속이 이렇게 부드러운 맛에 먹는거거든요 속이 부드럽게 마지막 한입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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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콩이 막 씹히네